돼지 뒷다리 공주 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한우는 비싸서 호주산으로 갈비찜 해준다는 남자친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댓글에 유명 갈비찜 집도 한우는 안 써요. 두 시간은 잡고 해야 하는 건데 해주는 정성이 중요한 거죠. 궁금한데 글쓰니 혹시 금수저인가? 아니면 스펙이 좋은가? 직업은 뭐야? 하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한우니 호주산이니 이런 글이나 올리고 있는 거지. 정신 좀 차려라. 원래 갈비찜은 호주산이 맛난다. 아니 댓글들 왜 이래? 그냥 갈비찜 해준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꾸지 한우는 비싸가지고 호주산으로 갈비찜 해줄게. 이제란 하면 기분 이상하지. 예를 들어 친구가 갈비찜 해줄게. 집에 놀러와 하면 오오오 하면서 가지. 근데 한우는 비싸니까 호주산 갈비로 찜해줄게. 집에 놀러와라. 이런 거잖아. 기분 안 좋지. 어차피 갈비찜 해도 남자 입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냥 잘하는 식당 가서 사달라고 해라. 그거 얻어먹고 박제당할라. 나 한우로 갈비 한 적 없어. 한우는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싸지. 국거리 소고기는 그닥 안 비싸서 한우하지만. 아무튼 갈비를 한우로 하는 거 흔한 일은 아니지. 어. 뭘 모르니까 저렇게 한우를 찾는 거야. 아휴. 보니까 이런 댓글들 달아주셨는데요. 님들. 남자 혹은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기분 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댓글 수준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이게 제가 잘못한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저런 말을 한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친은 얼마 전에 아이폰 14로 변경했어요. 이러면 정말로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래.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님들 같으면 엥?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우. 정말 다들 너무 답답하고. 이상한 거 같아. 아니. 남친이나 여친이 국내산은 비싸니까 호주산으로 해줄게. 굳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한우가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굳이 해도 안 될 말을 하는 거에 논점을 둔 건데 해도 안 될 말. 다들 왜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 건가요? 저 진짜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래요. 도대체 굳이 해도 안 될 말은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 굳이 해도 안 될 말. 자꾸 무작정 화만 내지 마시고 이 댓글을 한번 봐주세요. 말 안 하고 해줘도 상관없지만 한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해줘도 상관없어. 거기가 한우냐 호주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갈비찜 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정성이 그걸 능가하니까 그리고 아이폰하고 한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은 뭘 얼마나 해줬는지 궁금하네. 네 이상하게 만나봐요. 가서 서운하다고 얘기해요. 비싼 아이폰은 그냥 쓱 바꾸면서 나한테 해주는 한우는 비싼 거냐라고. 서운할 수 있지. 왜들 그래요? 서운한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가지고 잘 풀어봐. 다들 지금 호주산이냐 한우냐 이러고 있는데 쓴이는 굳이 불필요한 말을 왜 붙이냐 이거지. 왜 호주산으로 갈비찜을 해주냐. 돈 없냐가 아닌 것 같은데. 갈비찜을 해줬는데 이거 어디 사느냐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혼자 만들어서 결과물만 내놓는 거면 뭐 한다고 굳이 어디 사는지 나서서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해. 됐어. 헤어져. 꺼져.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님들 가족한테 갈비찜 해줄게. 근데 국내산은 비싸니까 수입산으로 해줄게. 이러면 가족들이 기분 좋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틀린 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글을 조금 과하게 적긴 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제 논점은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라고요. 아니 왜 자꾸 댓글에 국내산이 중요하나 이걸 말하시는데 저도 해주는 게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앞에다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건데 아니 다들 정말 제 글의 요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벗어나는 거야? 이건 아까 앞에 있던 댓글입니다. 요것도 그거네요. 아니 아니. 크크크. 요즘 애들 아니고요. 한우고 호두산이고를 떠나서 굳이는 비싸니까 먹자고 말하는 게 상대방 기분을 찝찝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어떤 맥락으로 쓴이나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삼겹살 사주면서 오늘 삼겹살 먹자고 얘기하는 것과 한우는 비싸니까 삼겹살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요즘 애들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니 나 같... 아니면 같은 인간이 맞아? 호두산 한우 먹을 줄은 아니? 이분이 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 다는 일부의 분들은 정말 무작정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아우 수준 떨어져. 댓글 1번 쓴이야. 너 한우 가격이 얼마 전에 알고 있냐? 2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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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까지 보니까 이 쓴이 소름돋아요. 달달달달달. 3번 남자친구의 정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 14에 밀려서 호주산 갈비찜 해먹인 게 그렇게 이해 못할 것 같으면 남친 놔줘라. 4번 하우 우리야말로 쓴이 글수준 보고 정말 놀랐어요. 갈비찜 해주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손수 요리를 해주는 거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니. 남친을 위해서 이제 그만 헤어져주는 게 어떨까요? 갈비찜 해주고 욕먹는 남친 너무너무 불쌍해요. 5번 이제 보니까 이 쓴이는 답장 넣어서 알았어 쓴이가 원하는 답을 해주겠습니다. 지 아이폰 14 바꿀 돈을 아끼면서 안 아끼면서 쓴이 입에 들어가는 한우는 아까운 거지. 헤어져! 이제 됐지요? 끌 끌 끌 끌 6번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어차피 남들이 하는 말 들을 생각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리고 참 진짜로 남친이 있긴 한 거야? 7번 쓴이가 정말 정말 억울해 보여서 이거는 정말 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요 진짜 아무렇지 않아요. 남친 말하는 뉘앙스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주는데 굳이 그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가족들한테도 아우씨 한우는 비싸가지고 못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쓴이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쓴이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헤어지면 될 것 같아요. 헤어지세요. 8번 나 지난번 글에서 배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남자가 지돈으로 아이폰으로 바꾸든 차를 벤틀리로 바꾸든 너라고 상관이 없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말했다고 한다 이건데 네가 쓴 글만 봐도 먹으면서 한우야?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 너는 분명히 오빠 이거 한우야? 한마디로 남친의 돈이 지 돈인 줄 아는 건데 왜 네 거 비싼 거 사지 말고 나한테 돈 쓰라고 이게 졸라 심한 것 같아 너는 딱 보여 남친도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방어 기재로 먼저 말을 한 것 같아 이거 호주산이다 이렇게 선빵 친 거지 9번 야 너 자꾸 왜 이래 무슨 병 걸렸냐? 병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랑 목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하고 상태가 엉망이에요 몸은 괜찮은데 목소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감사합니다